안녕하십니까. 경기도 코로나19 긴급대책단장 이희영입니다. 9월 9일 수요일 경기도 코로나19 대응 관련 정례 기자회견을 시작하겠습니다. 경기도 확진자 발생 현황입니다. 9월 9일 0시 기준 경기도 확진자 수는 전일 오전 0시 대비 55명이 증가한 총 3,742명으로 도내 18개 시군에서 확진자가 발생하였습니다. 신규 확진자의 감염 경로를 보면 안산시 가족 지인 관련 8명, 온라인 산악카페 모임 관련 2명, 영등포 권능교회 관련 1명, 부천 가족 모임 1명 등 총 55명이며 이 중 해외 유익 관련은 4명입니다. 신규 확진자 중 감염 경로를 알 수 없는 확진 환자는 29.1%인 16명이고 60세 이상 고령자는 15명으로 27.3%를 차지합니다. 도내 주요 확진 상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산시 가족 지인 관련 확진 상황입니다. 안산시 거주자분이 9월 2일 발열 등 증상 발현 후 9월 4일 확진 판정을 받았는데 이 확진자는 지난 8월 30일 지인들과 함께 가평 여행을 다녀온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어 지난 5일과 6일 여행에 동행했던 3명이 추가 확진되었고 그 지인 등 가족 9명이 추가 확진되면서 누적 확진자는 총 13명으로 늘어났습니다. 정확한 감염 경로에 대해서는 조사 중이며 확진자의 접속자 조사 등 상황을 지속 모니터링 중입니다. 수도권 온라인 산악카페 모임 관련 확진 상황입니다. 9월 3일 수도권 산악회 회원 중 서울 확진자의 첫 발생 이후 8월 29일부터 30일, 9월 1일 공원 음식점 등에서 산악회 모임을 가졌던 참석자 11명이 연이어 확진되었습니다. 누적 확진자는 서울 포함 총 12명으로 도내 확진자는 10명입니다. 동일 날짜에 산악회 모임에 참석했던 32명에 대해 검사를 진행하고 심층 역학조사를 진행 중입니다. 영등포 권능교회 관련 도내 확진 상황입니다. 9월 8일 확진자 1명이 추가 발생하여 누적 확진자는 총 23명입니다. 추가 확진자는 기확진된 권능교회 교인인 자녀와의 접촉으로 감염된 것으로 추정하고 있으며 자가격리 중 확진되었습니다. 부천 가족 모임 관련 확진 상황입니다. 9월 8일 추가 확진자 1명 발생으로 누적 확진자는 총 15명입니다. 기확진자와의 접촉으로 자가격리 중이었으며 9월 7일 미각소실 등 증상 발현은 확진되었습니다. 성북구 사랑제일교회 및 광화문 집회 관련 도내 확진 상황입니다. 오늘 0시 기준 성북구 사랑제일교회와 광화문 집회 관련 추가 확진자는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광화문 집회 관련해서는 검사 대상 14,505명 중 8,986명에 대한 검사를 실시하여 81명이 양성을 받아 약 0.9%의 양성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은 경기도 병상 운영 현황입니다. 9월 9일 0시 기준 경기도는 총 15개 병원에 605개의 확진자 치료 병상을 확보하고 있으며 현재 사용 중인 병상은 80.3%인 486병상입니다. 아울러 코로나19 확진자 증가에 따라 9월 7일부터 국군수도병원을 감염병 관리기관으로 추가 지정하여 40병상을 추가 확보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참고로 도내 지정된 감염병 관리기관은 경기도 의료원, 민간병원 등 총 51개소로 확진자 격리 치료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경기 수도권 2 생활치료센터와 제3,45호 생활치료센터 등 총 4개 센터에는 9월 8일 18시 기준 492명이 입수하고 있어 49.6%의 가동률을 보이며 자녀 수용 가능 인원은 500명입니다.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느슨해지기 쉽지만 한시라도 긴장을 늦추어서는 안 됩니다. 사회적 거리 두기 2.5단계에 적극 동참해주고 계신 도민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성숙한 도민의식으로 조금만 더 힘을 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코로나19 1일 확진자 발생이 점차 줄어들고는 있으나 도내 곳곳에서 소규모 집단 감염이 산발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여전히 안심할 수 있는 단계는 아닙니다. 소규모 모임으로 인한 감염이 가족과 지인에게 확산되고 있으니 당분간은 모임을 자제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외출 등 다른 사람과의 접촉은 최소화해 주시고 의료기관 방문 등 불가피하게 외출할 시에는 마스크 착용 등 개인 방역수칙을 철저히 순수해 주십시오. 경기도도 최선을 다해 도민 여러분의 건강과 안전을 지켜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